무엇도 뒤처지는 걱정도 어느새 멀어진 그곳에 나를 눈이 하긴 맘으로 봐요 그 안에서 또 피우는 나를 네 올드에 스케이트 서머 2011 여러분이 축제에 빠져들고 계십니까? 일부 마지막에 함께한 김연아의 피버 정말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오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처음 피버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그 섹시와 우아함을 한껏 발휘하면서 정말 저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몇 달 사이에 또 다른 매력이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했고요 사실 김연아 선수가 피규어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말 기적처럼 일어난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환경을 모두 이겨내고 정말 우리나라 피규어 선수로 그 이름을 요 몇 년간 알렸는데요 이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주인공인 김연아 선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백성진 animals 그 담awan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자막 잘 몰라 백성진amp자 조선수 캠ласти 좀 더 잘하고 좋은 결과로 또 대한민국도 아니고 특히나 올림픽 때 그런 점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올림픽은 아무래도 다른 대회들보다는 나라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큰 이벤트여서 내가 대한민국 선수라는 게 자랑스럽고 그런 자부진도 있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수로서 경기에 나가는 건 제가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저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만 생각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평창 유치 한국 대사로 활동하면서 스위스 로전에서부터 해외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느껴온 부담감은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올림픽 관람하고 있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음악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한국적이게 표현을 할까 많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음악 빙런아웃에 좀 더 뭉클한 마음이 들도록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번 월드는 결과를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뛴 경기가 아니고 제 연기를 도포해드리고 특별한 워즈 투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선물하기 위해서 경기에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좋은 결과 있을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우리나라 팬분들에게 받치는 선물이랄까 제 우는 모습이 막 사진이나 영상이 뜨는 게 그다지 반갑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